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2부인데요 이제 유료 광고를 못 받을 각오를 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송을 정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을 했어요. 음 방송은 정지 먹으면 안 되니까 자 일단은요 일단은 삼성은 공식적으로 노조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음 이게 이제 그 해외 사업장에서 그 난리가 논란이 좀 생긴 것도 있는데 이제 영국 노동청이 노조 없는 기업은 영국에서 필요 없다 나가라 했더니 그래? 그럼 영국에서 노조 만들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수합병한 기업들 중에서 만약에 인수 이전에 그 회사에서 노조가 있었던 경우는요 기존 노조는 인정을 해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전히 삼성 직속 계열사 이런 데서는 그 노조가 새로 생긴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반도체 공장에서 그 백혈병으로 몇몇 노동자들이 사망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결국 산업재해가 인정이 됐는데 그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또 하나의 약속. 참고로 이 영화는요 아무래도 그 뭐냐 저격하는 타겟이 삼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화사들이 투자 유치를 안 한 거야. 영화 관련 사업을 한 사람들이 도저히 투자 유치를 못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쓴 김용철 변호사 얘기를 좀 하자면요. 삼성에서 전 법무팀장을 맡았던 사람이고요. 이제 그 삼성에서 나오고 나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양심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건희 전 회장을 불구속 기조 기소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을 사퇴하고 당시 그 뭐냐 cco 그 뭐냐 고객 응대 부문 사장이었던 그 이재용 씨도 여기서 잠깐 사퇴를 해요. 물론 2009년 12월 29일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전 회장을 특별 사면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 여파로 그 ioc에서 견책조치가 들어와서 향후 5년 동안 산하위원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뭐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뭐 삼성에버랜드 전원사체 사건이 무죄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다시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를 해요. 대신에 이때부터 삼성은요. 그룹 통합 회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회장 뭐 삼성생명회장 삼성화재회장 등 각 계열사마다 회장을 따로 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겨레신문 그 국민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전 한겨레신문 사장이라고 했는데요. 그 한겨레신문이 자꾸 삼성에다가 비판적인 기사를 계속 씻는다는 이유로 와 우리 이제 쟤네들 광고 안 넣어줄래 약간 이런 적이 있어요. 일종의 약간 노란 딱지 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당시 홍보팀장이었던 이순동 씨가 회장님 한겨레하고 대화통로는 계속 연결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광고를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의 회의 습관 아무리 회의가 길어져도요. 중간에 화장실 안 가요. 그러니까 5, 6시간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은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기 때문에 그 임직원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딱 그 이제 하다보는 매뉴얼들이 생기는 거예요. 회장님하고 회의를 한다고 하면요. 일단 그날 점심에는 국물 있는 요리를 안 먹어요. 국물 있는 요리를 안 먹고 화장실 밀리가스 다 빼고 온 다음에 회의 중에 음료수 안 마셔. 근데 이제 지옥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만큼 그 일에 대한 매니아? 그 일에 대한 매니아 수준으로 완전 그 몰입한 사람들이 결국 임원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기업도 다 똑같기는 해요. 그 가만히 앉아서 주어진 시간만 때우는 그런 사람 정도면 승진 잘 안 되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삼성이 아니더라도 그쵸. 그리고 이제 휘닉스파크 그 보관그룹이 삼성그룹의 계열사였는데 이제 분리독립을 했죠. 음 그리고 이제 당시 보관그룹 회장이었던 홍석효 씨는요. 그 당시 중앙일고 회장이었던 홍석현 씨의 셋째 동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체리필터 조유진 씨가 그 휘닉스파크에서 공연하라다 한 번 중단된 적이 있었대요. 그게 왜 그랬냐면 당시 이건희 전 회장이 그 거의 휘닉스파크 숙소에 있었나봐. 근데 어디선가 막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회장님이 저기 좀 시끄러운데 라고 했더니 리조트 쪽에서 공연을 중단시켰었대요. 그 다음에 생일파티 때 정말 그 당대에 이제 최고의 연예인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여러분들 그 야인시대 보면요. 그 동대문 상인 옆에 막 그 시무식하고 막 그랬을 때 막 연예인들 막 다 동원하고 그런 적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연예인들을 동원했는데 그 한국만 불러도 출연료가 막 수천만 원 되는데 그거를 거부했던 유일한 사람 한 명이 나훈아 씨예요. 나훈아 씨가 그 시대에 있는 테스 형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나훈아 씨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테스 형. 내 눈에 듣고 싶은 콘서트 티켓 사. 그리고 이제 스포츠. 스포츠는요. 레슬링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레슬링협회장, 승마협회장, IOC 위원 이런 걸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구. 이제 KBO 리그 원년인 1982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 라이온즈의 초대 구단주였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계열사 회장들이 막 돌아가면서 구단주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라이온즈 원래 독립 법인이었다가 제1기획이 삼성 그룹의 지분을 그 모두 다 삼성 그룹이 나눠 갖고 있던 라이온즈 지분을 다 이제 사들여요. 그리고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이 나름 그 메이저리그 영향을 좀 받았었나봐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개장한 경기장인 라이온즈 파크. 근데 이제 야구장을 잘 안 갔던 게 1984년 한국 지리즈 7차전 때 이제 한남동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한국 지리즈를. 근데 어 리드를 잡았구나 하면서 이제 잠실 가서 7차전 이기면 우승인데 그 우승 트로피 이런 거 들고 어 그런 연설 준비하러 가야지 했는데 잠실 야구장에 도착한 사건에서 장유주 전 감독의 그 수비 실책으로 분위기가 뒤집히게 되죠. 그리고 사실 그날 롯데자넨트 선발 투수가 최동원 씨였어. 어떻게 이겨 무쇠파를.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날 임팩트 있게 지고 나서요. 그 이후 직관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자 그 이제 안내견. 안내견 같은 경우는요. 그 이제 내가 당국대 나왔는데 당국대에 그 보리라는 안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보리라는 그 안내견이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도 직접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고요. 이제 일본에서 가정교사 교육만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시간대에는 영화를 봤는데 한 영화를 여러 번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림축구를 한번 본다 그래요. 소림축구를 처음 볼 때 스토리 보고 두 번째 볼 때 막 등장인물들 관점 막 돌려가면서 분석해보고 뭐 그런 거 하잖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운전 뭐 유학시절 때부터 차량 수집하는 게 취미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로 수술 받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회장 취임 이후로는 그래도 이제 성격이 좀 내성적으로 돼가지고 집에 있을 때는 막 그 뭐 서너 달 출장해 있었고 유전병에다가 암투병 이력으로 요양을 장기간 간 적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언론 노출 이제 동화방송이 있었을 때니까 신문 인터뷰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겠죠. 그 동양방송 중앙일부 있었을 때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기자들을 통해서 질문지를 다 받은 다음에 비사랑 같이 구슬 답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종교 종교는 이제 이 삼성지반이 종교가 원불교예요. 그 원불교로 이제 갈아탄 경우인데 그 군종병과에 이제 그 가톨릭 개신교 불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원불교가 초강하대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그룹과의 관계 그 이제 김 그 이병철 전 회장하고요. 김승현 회장이 그 부친 사이에 서로 이제 친구 사이였나 봐. 그래서 이제 아들 대 손자 대까지 이제 그 친분 관계가 있는데요. 그 그래서 자제들도 지금 되게 친하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파트 가족 관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온 다음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